안녕하세요 우엉은 조림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쉽고 간단하지만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우엉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 2리터, 식초 1큰술 섞어줍니다 우엉을 둥글게 썰어주세요 0.2cm에서 0.3cm 두께로 썰어줍니다 썬 우엉을 사용할 때까지 식초탑물에 담가두세요 색이 변하지 않아 예쁜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담가두었던 우엉을 체에 걸러 넣으세요 그대로 6분 삶아줍니다 6분 후 찬물에 절대 헹구지 마세요 그대로 체에 꺼내 펼쳐 식힙니다 진간장 3큰술, 식초 2큰술, 올리고당 3큰술, 고운 소금 반큰술, 들깨가루 2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우엉 넣고 버무립니다 맛보고 입에 맞게 단맛은 올리고당 간은 고운 소금으로 맞추면 오늘 요리 끝! 우엉 들깨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